2월 마지막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내리고 밖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참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걱정이 가득하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최근에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대폭락, 판데믹 공포. 팬더믹이라고도 하고 팬데믹이라고도 하고 판데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전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대폭락이 사실 오늘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나타났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에 이슈로 잡아봤고요. 보시다시피 저게 S&P500 지수의 일봉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찍힌 거죠. 특히 월요일에 가장 좀 갭을 크게 만들었었고 화요일, 수요일 내려오면서 좀 완화되나 싶다가 어제 정말 역대 최고의 낙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락세가 깊었죠. 그래서 이 팬데믹, 판데믹 얘기를 하길래 일단 제가 좀 찾아봤어요. WHO에서 6단계 가운데 최고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리스어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스어로 판은 모두라는 뜻이고요.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걸린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판데믹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이쪽은 뭐 휴양지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되게 떠올리면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했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했던 감염자들은 다 그 일본의 그 문제의 배를 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심화됐던 게 그 31번 확진자, 솔직히 아직까지도 모르죠. 뭐 물론 그분이 뭐 그 어떤 신자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 31번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분위기도 뭐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공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현실로 겪고 있지만 공포에 좀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뉴욕증시가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요 기술주가 연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너나 할 것 없이 급등세를 보였던 이렇게 이 4명의 이게 아마 대통령들이죠. 미국 위인들을 상인데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을 대입할 정도로 정말 강했던 그런 움직임들을 기술주가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하다가 이번에 좀 그 공포감을, 공포심리와 함께 결부가 되면서 그만큼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제 버니 샌더스죠. 지난번에 대선 후보에도 사실 가지 못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부티지지였나요? 그 사람이 아이오아쿠커스에서 1등을 하면서 되게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샌더스 후보에 어떻게 보면 독주체제에 가깝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 후보가 반시장적인 그런 인물이잖아요. 거의 사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고 혹시라도 트럼프 후보를 이기게 된다면 트럼프 현재 대통령을 이기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보고 일단 이 부분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과 이제 공포심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그런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라리다 부의장입니다. 클라리다 부의장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준의 넘버2죠. 이 사람이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이 바뀔지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저기 보이는 사람은 커들로 NH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도 그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데 다른 나라들이 침체를 겪더라도 미국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사람 모두 약간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인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1인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일단 이 사람은 뭐 1인자 경제 분야의 1인자라고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봐서는 그게 맞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이 들어가면 그 말을 좀 듣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화를 냈죠. 뭐 CDC 너네 너무 오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긁어부스러움을 만들기가 싫겠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3월 FOMC에서 파월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또 BTS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희망의 노래라고 얘기를 달아봤습니다. ON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고 왔는데 이거 무슨 라이온킹의 그거 같더라고요. 라이온킹의 그 심바가 태어날 때 이렇게 딱 들어주잖아요. 거기처럼 되게 희망적인 그런 이미지를 품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1,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800만, 2,900만입니다. 이게 10시간 전 최초 공개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캡처한 거라서 아마 지금 한 3천만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10시간 만에 3천만 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BTS가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주제로 BTS가 좀 뭔가 흐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IPO 주관사를 3개나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연내 상장이 거의 현실화되는 분위기고요. 뭐 시가총액이 만약 상장한다면 3조 최대 6조까지 언급을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엔터사들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 합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DPC 같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DPC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100% 소유하고 있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1호 펀드를 2.01% 투자를 해서 그게 또 12%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혜주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를 달고 싶지만 어찌됐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엔터주 쪽에서도 환영할 만한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번 주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7명의 멋진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빅히트가 상장되든 말든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이들이 만든 이 뮤직비디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노모얼 드림이라고 해놓고 이 노모어가 사라지면서 드림으로 바뀝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절망의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한번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나겠죠. 언젠가는 이 구름 낀 하늘에서도 해가 떠오르니까요. 다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한진칼 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었네라는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막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어머니 집에 가서 유리창을 깼다 그러고 가족 간에 싸움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족 간에 좀 내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 가족들은 이쪽에 라인에 서 있고요. 그리고 델타항공, 카카오 뭐 이런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조현아 전부사장 쪽에는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 든든하게 굉장히 버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델타항공이 최근에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원래는 이제 5%였다가 9%까지 한번 지난해 9월에 늘리더니 올해 2월에는 9%에서 11%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델타항공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쪽에 우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저쪽 팀이 아니겠죠. 저쪽에서는 이제 KCGI가 이거 보세요. 한진그룹의 총체적 경영 실패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제도를 악용했다면서 지금 델타항공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이걸 잘못됐다. 법원의 재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진그룹 노조의 회동을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이사진들, CEO 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노조의 어떤 힘을 빌려오면 여론을 우리 편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전에서 국지전에서 이게 전면전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엄마와 아들과 동생, 여동생이 한편을 이루고 있고 이제 저쪽에 누나와 KCGI 반도건설 이렇게 외부 세력들이 한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뭐 호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진카레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에 신고가 경실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 했던 이번 주였던 것 같고요. 자,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 한숨 돌린 금융주 사실 한숨 돌린 금융주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주 입장에서는 조금의 호재가 됐던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어쨌든 지금 이주열 총재가 실내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만 해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바로 한 번에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수요 위축, 경제 요인이 아닌 감염과 불안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 동결 배경에는 일단 그것보다도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 금융주 쪽에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코로나19가 3월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져간 상태에서 이렇게 동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해상, 보험주가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금융주들이 또 회피처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요일에 간단한 그런 내용으로 담아봤고요. 자, 금요일. 그래서 진짜 한국은행에서 말한 대로 현재까지 수요 위축이 경제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에 이렇게 내용을 달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쪽이었죠.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20조원 플러스 알파. 되게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개소세도 인하하고요. 뭐 되게 지원금이 전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다 합쳤을 때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추경이 알파조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20조원은 일단 정부의 지원 정책이고요. 추경은 이제 6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단이 만나서 아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야당 쪽에 조금 더 협조를 구하겠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추경에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야당에서도 뭔가 그에 대항하는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알파조원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겠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예상을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심리가 이런 숫자를 이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분위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게 반도체 디램 가격입니다. 고정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오른지 안 오른지도 잘 안 보이죠. 어찌됐든 그래도 이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도 반등의 사인을 실제로 표현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현물 가격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도주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반도체를 한번 보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LG화학이 회색인데요. 회색이 주황색 CATL을 지난달부터 이제 좀 넘겼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에서 LG화학도 확실히 경쟁력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파나소닉과 CATL은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LG화학이 힘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LCD 쪽을 매각을 해서 이제 2차전지에 그 돈을 다 투자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시국이 끝이 날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팔라디움 가격 뭐 다들 요즘 관심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저는 팔라디움이 뭐 2차전지의 연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총매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2차전지에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배기가스 규제 강화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상품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시각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볼 쪽은 셀트리온 그룹주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게 최근의 일봉입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만 본다면 최근에 뭐 코로나19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고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램시마 SC가 또 호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펀더멘터를 지금은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충분히는 라는 말은 좀 쓰면 그렇겠죠. 굉장히 많이 그 주가가, 주가와 지수가 밀린 상황이고 그러면 이 시국을 뚫어냈을 때, 이겨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를 정해야 된다면 이런 거 분명히 보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사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여기서 정리를 해보는데요. 뭐 다음 주도 역시나 앞서 미국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